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게 지금 용하다 하시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게 용다 하시고 물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집안에 모시고 있던 거 들어본 적 있어요? 네. 누가 모셨어요? 어머니. 어머니? 네. 지금도 모시고 계세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운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분명한 거는 우리처럼 요렇게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네. 들어본 적 있어요? 네.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? 다른 점집에 가서 그냥 뭐 대충 모셔놓고 하셨던 분이 아니고 요렇게 점을 진짜로 보시고 불리셨던 분이에요. 그런 분이 계셔요. 계셔서 어딜 만약에 가서 점을 볼 때 지금 본인한테는 무언가 이러한 기운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. 맞습니까? 네. 근데 기운은 사실은 그렇게 내리는 건 맞아요. 그런 기운은 다분한데 하실 분은 아닙니다 아 저요? 응. 그러니까 기운만 있다고 그리고 우리 윗대에 뭐 이러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. 받는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본인의 사주가 이거를 모시고 내가 다 모시고 불려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절대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라도 다른데 가서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근데 본인도 하기 싫잖아요. 사실. 저는 안 좋아합니다. 응. 하기 싫잖아요.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상하다. 이거는 뭐가 이상하냐면 자꾸 무슨 산에 탈? 산에 기운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요. 들어오는데 산에 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탈 얘기 들어봤어요? 아니요. 잘 모르세요? 산탈은 묘탈도 산탈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선산이장이라든지 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텐데 그러한 게 또 많이 느껴지고 그거에서 내리는 벌전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네. 혹시 집안으로 그 묘합장이라든지 선산이라든지 이런 거 한 거 있어요? 손댄 거? 그런 건 없습니다. 잠시만요. 이게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모르시는 걸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분명히 있다고 나오고 네. 희한하네.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나 시체를 봤다든지 이런 거 본 거 있어요? 그런 것도 없습니다. 뭔가 자꾸 신호를 주시고 일러주시는데 없다 하니까 확실한데 산의 탈이 났어요. 산의 탈이 나서 산의 탈이 크게 났어요. 그래서 산탈, 묘탈 지금 제 머리에는 산탈, 묘탈 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그걸로 인한 부정이 너무 크고 근데 그것 때문에도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막힘도 굉장히 크고 지금 잘 풀립니까? 인생이. 아무것도 안됩니다. 3, 4년 전부터 시작해서 4년 정도 되겠네. 그러면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라 해요. 다 털어먹어라. 근데 또 본인 같은 경우는 대단하게 크게 놀던 사람이에요. 나이는 어린데 쬐깐쬐깐하게 놀던 사람이 아니고 돈을 굴려도 크게 굴리고 간이 큰 건지 집이 잘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무언가가 이게 금전도 예지간하게 잡아 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에요. 나쁜 짓을 했나?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. 검은 돈인가? 근데 기운 자체가 모든 게 지금 집 안으로도 무너지라 했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장남의 장손입니까? 네. 장남의 장손이에요? 내가 이 집안에 씨를 말려 버리겠다 하는 기운이 온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거는 뭔가 대단한 벌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 그런 얘기가 내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오거든요. 뭐지? 다른 거 아는 건 없어요? 산에 관련된 건 저희 집안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의 무덤 밤에 형들이랑 친구랑 친구랑 판 적이 있어요. 네? 무덤을 모르는 사람 무덤을 무덤이랑 무덤 앞에 저라고 할 수 있는 마당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묘지 전부를 파헤친 적이 있어요. 뭐 때문에? 한 5, 6년 전에 뭐 때문에? 그 옛날에 돈 받아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의뢰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단계로 이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단계를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사기를 친 사람이 그 사람이 한 300억 정도를 돈을 현금으로 해가지고 숨겨놓고 아예 그냥 징역을 들어가 버렸어요. 그냥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쪽 아들내미 한 명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 죽었거든요. 자살로 그리고 남은 아들 한 명은 이제 막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는데 아들한테도 돈이 없고 그 집안에 돈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징역 들어가기 전에 자기 나중에 죽으면 몇 자리 할 거라고 땅을 엄청 크게 사놨었어요. 임실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저희 그래서 땅에 그러면 돈을 다 묻어놨나? 라는 짧은 생각에 그때 서울에서 있다가 한 저녁 한 8, 9시 부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새벽 한 3시까지 그 이제 무덤, 큰 무덤 그 사기친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무덤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덤 두 개랑 그 다음에 자살했던 아들 무덤이 또 좀 작게 있더라구요 이제 그거는 비석이 이제 세워져 있는게 아니고 비석이 약간 정사각형으로 바닥에 있더라구요 그거는 아들묘는 그래가지고 땅에 묻었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파고 관 사비 관에 대일 때까지 다 팠거든요 그래 무덤 앞에 이제 사람들 전하고 알 수 있게끔 있지 않습니까 우와 거기도 전부 다 파헤쳤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근데 이제 그냥 결국에 돈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그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한 개 사놔가지고 아파트까지 이제 문 따고 이제 그 빈집이니까 찾아가가지고 벽 다 뚫어 깨고 했는데도 이제 돈이 없어서 한 2년 정도 계속 추격하다가 포기를 한 일은 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이게 진짜 미쳤다 왜냐면 그러니까 산탈 묘탈이 나오지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내조상묘도 무언가 하자가 있고 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데 그 늠이다 또 늠인데 네 얼마나 사실 한을 가지겠어요 네 머리야 아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내가 본인한테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 얘기를 한 거 같아 제일 처음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진짜 뭐 어떡할 거고 이거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난 살다 살다 또 이런 거는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 일이 있고 한 1년 1년 반 뒤부터 모든 게 다 무너졌네요 당연하지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게 용하다니까 아 아이고 머리야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보통 예사일이 아이다 예사일이 아이라서 이거는 좀 대체 야 이거 되겠나 이거 아 손이 달달 떨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말고는 없죠 말고는 없습니까 산이랑 무덤에 관련한 거는 그거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산탈 모탈이 들어오는데 뭐 본인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로 장난이 아닌 거지 야 이거 기절할 노릇이다